인천에서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여객기가 기압 조절 장치 문제로 회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어젯밤 10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세부 퍼시픽항공 여객기가 남해 상공을 지나던 중 항공기 내부 기압을 조절하는 여압장치에 이상이 생겨 이륙 1시간 반 만에 회항했습니다. 여객기에는 승객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 기체 내부에 연기가 찼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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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어 시간에 sites 서류를 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